마태복음 2장을 읽어가다 보니까 문듯 성탄절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 때나 설교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일이 많지요. 오늘 이 2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계보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 계보는 1장 6절에 가서 누구를 낳아요?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1장 6절에는 누구를 낳습니까? 그냥 다이씨 아니고 왕을 낳다 그랬어요. 왕자를 꼭 붙여야 되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왕을 붙여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과 이세가 왕을 낳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죠? 그냥 후손을 이렇게 생산한 것과 이세가 왕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격이 다른 것이죠. 왕을 낳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왕국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킹동, 왕이 사는 집, 왕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가 다이씨을 낳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왕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이씨는 원래부터 왕이었어요. 믿습니까? 어느 날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을 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이왕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왕을 낳은 이라부터 시작해서 왕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다이씨 이전까지는 왕의 계보가 아니지요? 그런데 다이왕을 낳음으로써 왕의 계보가 쫙 이어지는데 이 왕의 계보 맨 끝자락에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1장 16절.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왕의 계보 맨 끝에 왔은 대로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2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았으므로 2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이 예수는 누굽니까?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신분이? 다이세 계보 맨 끝자락에 달려있으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제 배경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왕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해룻 왕궁이 2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가서 이제 보시면 2장은 해룻궁에서부터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동방 박사가 이 궁궐을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천문학 박사지요. 이 천문학 박사들인데 왕의 별이 보여서 왔다는 거예요. 왕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궁글로 가겠죠? 궁글에 누가 있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궁궐에 가서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 이게 정말 정말 무서운 질문이잖아요. 왕이 동치하는 왕정 시대에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물어왔을 때 그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어떤 일입니까?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아를 나도 그거는 왕이 아니에요. 뭡니까? 왕자지. 왕의 아들일 뿐이지. 또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세자라고 그렇게 책봉을 하잖아요. 왕의 계통을 이어갈 사람을. 그런데 왕은 세상에 반드시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왕이 두 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심각한 정말 엄청난 반역, 피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태록궁이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도대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났다는 말인가.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실회의를 소집하지요. 그 당시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수기관들을 부르죠.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예의 수장들이고 수기관들은 성경학 박사들이에요. 왜 왕이 어딨냐고 물었는데 대제사장과 수기관을 불렀을까요? 무슨 왕실, 호위, 무사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디에서 반역을 이끌었는지 조사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대제사장과 수기관을 불렀을까요? 그 당시 헤루왕은 로마를 등에 얻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로마의 하나의 피지베민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마을 하나 줘서 네가 왕 노릇대라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황제는 가이사 황제죠. 이렇게 거대한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 이 말을 할 그런 당시지요. 그런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왕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왕이 났다면 로마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왕으로 이렇게 자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이런 시대의 왕으로 난 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량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보십시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왕이 묻고 있어요. 반역을 일으킬 이염 인물 반역자의 출생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낳는가 이걸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헤루스의 지금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역자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메시아마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죽이려 듬비는 존재들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의 출생지를 파악하지요. 메시아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신다고 그랬어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베덜레옴이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덜레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 구양 성경에 메시아의 출생지는 어디였다고요? 베덜레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베덜레옴이라고 하는 마을은 정말 작은 시골 산골짜기 마을이에요. 그런데 에르미아 선지자가 소리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유대 땅 베덜레옴아! 지금 이 에르미아가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도 보면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한 번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그 베덜레옴에서 인물이 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왜 서울, 서울 합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왜 서울, 서울 합니까? 여기에서 인물이 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인물이. 그런데 이 베덜레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말 그 사는 사람들이 양이나 치고 그냥 깨자자 해가지고 사는데 그 인물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에르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거기에서 황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미아가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덜레마 내론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가장 작지요. 가장 작지요. 왜? 내게서 한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선포한 이 에르미아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읽어줍니다. 지금 헤롯이 누구를 죽일 생각이에요? 반역자를 죽일 생각이에요? 누구를 죽일 생각이에요? 그리스들을 죽일 생각. 이게 뭐라고요?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죠. 사탄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써요. 그렇죠? 그리스들을 죽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되겠어요.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 이용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한 이담만 또 못해요. 성경 아는 성경 수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바른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실력이 요하정인만 또 못하고 신천지만 또 못하고 구원 방법만 또 못해요. 그냥 그 사람들 성경책 가지고 오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가시오 가시오. 나 그거 안 볼래. 아니 성경을 우리가 무수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성경을 보자. 누가 봤는지 한번 보자. 아니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 보자 그래. 어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자. 같이 연구해 보자. 아니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와서 2년, 3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신천지님이 막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깨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파송받은 신천지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듣고 실교를 들어요. 그런데도 2년, 3년을 들어도 불쩡한 거예요. 여전히 신천지야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신천지 가서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진리예요? 아니 진리를 들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사단도 이 헤롯도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듣지 않냐고 성경을 배우지 않냐고 성경 듣는 걸 싫어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리 교회 다니려면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반만 축내는 거예요. 성경을 배웁시다. 베롯도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대제사장도 불러오고 서기관도 불러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일이 깨지고 절이 깨지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꼬시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집도 대출받고 타는 게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하세요. 성경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합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그러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답니까? 아이고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잠만 오던데 그러신 분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셔야 돼요. 육으로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육을 살찌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이 말씀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성경이 우리 흥미진진합니까?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므로서 궁궐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해루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실 회의를 소집하고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을 불러서 성경을 보지도 않듯 성경을 찾아서 연구합니다. 선한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루시의 업무를 꾸미지요.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별을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왜 자세히 물어봐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7절 보시면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것. 해루 또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경배하려고 이걸 묻습니까? 죽이려고 묻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 여러분 무섭지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9절로 10절을 보면 이제 궁궐에 나오게 되죠. 궁궐에 왕이 없음을 깨닫고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궁궐 밖에 딱 나오니까 별이 문득 나타나. 지금까지 많은 길을 인도해왔던 이 별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궁궐에서 나오고 나니까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별이 와가지고 주르르르 와가지고 베델렘으로 인도해서 딱 갔으면 궁궐이 소동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 별이 없어졌다가 문득 궁궐에서 나오니까 또 나타나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보게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왔습니다. 에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하 이제 왕이 궁궐에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지요? 궁궐로 갔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궁궐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를 가지고 볼 때는 그 별이 안 보이다가 자기 고집대로 왕궁에 가서 그렇게 왕을 찾았지만 없는 걸 깨달고 마음을 비우고 돌아오니까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별이 인도하여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11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고베압을 열어서 한강과 유앙과 몰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경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헤루살에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왕궁으로 가지 않으냐고 바로 돌아가지요. 그 다음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합니다. 왜요? 헤루살에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14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멋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언제요? 밤에. 하나님 말씀 순정은 이렇게 하는가요? 아이고 하나님 이 오밤중에 자다가 홍두께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짐도 싸야 되고 돈 빌려준 것도 받아와야 되고 날 세면 합시다. 예? 그런 사람은 순정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바락 내바락 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럼 그때 주 순정 해버려야지. 저는 너무 요셉이 멋있어요. 밤에 말씀한다고 밤에 일어나서 가버려요. 애교부러 내가 있으라 할 때까지 있으라. 아이고 하나님 며칠이나 한 3일? 일주일? 보름? 아니 언제가 될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 할 때까지 내려가 있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러면 이 많은 재산 내가 지금까지 핏담 흘려 모아놓은 논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팔 시간도 없고 누구한테 맡길 시간도 없고. 주사는 밤에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바로 그 말씀하니까 그대로 싸짐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한 3일만 지켜주세요. 하나님 능력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당장 가라고 합니까? 그리 급하십니까? 하나님 능력 없습니까? 해주세요. 눈을 좀 멀게 해 주시든지. 다른 나라가 좀 잠시 국경을 넘어오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시간 좀 주세요. 나도 이거 정리하고 갈 시간을 좀 줘야 내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당장 이 밤에 말씀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 말이 구구절절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요셉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날 밤에 그날 싸짐어지고 간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 요셉의 모습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안 보이세요? 다잇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사십시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으시고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날 그 즉시 순종하여서 15절 말씀해 보면 혜루씨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참 애터질 일이잖아요. 그리고 태양살이 그냥 하룻밤 새 챙겨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가져온 것도 없을 거잖아요. 타국생활 정말 우리 성현이 서정에 가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 거예요. 결국 15절 말씀해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누구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절에 보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 요셉을 통하여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좀 감동 안 하세요? 요셉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어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걱정건심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루어져요? 아 걱정하지 말라는구나. 밤에 그리고 걱정을 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호세야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네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호세야의 말씀 그대로 요셉, 어려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송치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몸이 짜릿하지 않으세요? 전열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꽉 붙들고 이를 악물고 말씀 의지하여서 부득부득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 상대교의 성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뒤늦게 알고 베델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이 말한 기준으로부터 만 2세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요. 이것은 유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죽인 거니까 자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솜짓합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반역자라고 지목된 사람들 자다가 자기 훈시하는데 졸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 오공포, 비행기 잡는 대공포예요. 군대 가면 대공포가 부대마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오면 막 갈게 됩니다. 그럼 비행기가 맞으면 추락하는 거죠. 그 포를 가지고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눈을 못 감기고 똑똑이 보라고 하면서 대공포를 싼 거예요. 가루도 안 남아요. 가루도. 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북한이 망할 때가 됐구나. 죄악이 크게 달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죠. 망할 때가 된 거예요. 망할 때가. 인간의 죄악. 가난한 땅이 그렇게 죄악에 부패했을 때 친멸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인권이 이래가지고 살려줘야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죄악에 대한 무슨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죄악도 질이 있잖아요. 질이. 실수로 짓는 죄악도 있고 또 사람을 죽여도 악랄하게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악이 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놓고 대공포로 싸고 화염방사기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새창에다가 가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화형도 아니고요. 그래서 헤롯은 두 살 리아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만행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과시하여서 이렇게 만행을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현대 철학자들, 과학자들, 또 문학가들 할 것 없이 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요즘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또 항상 영화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인간 승리를 이루어내는 영화가 많이 나와요. 요즘 보면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암시적으로 해주는 영화들이에요.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도서관에 갇혔던 영화가 그게 뭐지요? 인터스텔라인가? 그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 보니까 누구예요? 인간 승리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인터스텔라가. 하나님은 없고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아버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인간이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헤루세 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게 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 에르미야 31장 15절 말씀이 헤루세 만행을 통해서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헤루세는 자기 마음껏 만행을 저지르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클럭을 통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면 헤루세는 악한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여러분 악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의로운 도구가 되겠습니까? 의로운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지요. 헤루시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다시 현몽합니다. 20절 일어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모녀를 드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은 요셉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드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일어나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일어나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순종이 보통 순종입니까? 비록 헤루스 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헤루스이 다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반역자로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 십자가 군병들 이렇게 하면서 어깨 패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발발 뜬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나는 가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일어나서 떨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순종하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면서 요셉이 돌아가니까 이 나약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얘기죠. 그래서 22절 중반에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23절 어느 동네에 갔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지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인원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래라 하심을 뭐하려고? 이르려고 하오. 여기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성업으로서 에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한 90km 북쪽 한 90km 지점인데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위의 선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핀약한 그런 성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나오는 동네에요. 구약성경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고 외경에도 나사렛이라는 용어가 없고 요세프스의 고대사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 구약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테는 정확하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은유적 의미가 들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순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순.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해처리를 만들 때 나뭇가지 순을 잘라가지고 만들잖아요. 나뭇가지를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의미에서 멸시와 천대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순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죠.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승을 할 것이요. 여기서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싹 나사렛이 나서 한 가지에 나서 결승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연상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다이세는 가지가 많이 났어요. 적게 났어요. 다이왕은 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 부인을 둬가지고 여러 명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가 났다 그러니까 다이세의 실제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서를 통해서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한 싹이 나서 새순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이 갈릴리 나사렛이 어린순처럼 새 마을이 생긴 거예요. 동네마다 새 동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 마을마다 보면 새 동네가 뭐예요? 없다가 생긴 동네를 새 동네라 그래요. 그죠? 나사렛이 새 동네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새 동네입니다. 새로운 동네가 생긴 거예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새 동네가 생긴 거죠. 그 가지가 나서 한 가지가 나서 일수를 할 것이다.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왕의 계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한 새순 나사렛이 났는데 그걸 새순을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제목이 아니에요. 순이 난 거는 이거는 제목이 아닙니다. 원 기둥이 나야지 제목이지 순이 난 게 무슨 그게 무슨 제목이 되겠어요? 나뭇가지가? 아니죠? 그죠?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이새 가지에서 순이 났는데 원 기둥이 아니고 가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제목이 들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지만 그것이 결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위험도 허무할 만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는 허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은 결실을 한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있었어요? 어로운 사람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보기에는 볼품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이새 자손이라 하기에는 참으로 내놓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이 목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전부에 불과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자기의 목숨을 긁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일어나라고 하면 멈추라고 하면 그 말씀을 주체 없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다음 승인부터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뭐가 펼쳐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 이름도 몰라요?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나라 이름은 알면서 진짜 우리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아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천국을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자꾸 상상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인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밀려오는지 여러분 이제 3장부터 생생하게 그 나라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0년 후에 죽어서 가는 나라로 여러분 상상하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그 나라를 경험해 오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 나라는 나중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풀어 헤쳐지고 베드로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이루어지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3장부터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나라가 이맘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기대를 가지고 3장부터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